하나 둘 셋 우리 고기 먹으러 가자 역시 26살 여러분 오늘 저녁은 고기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넣어봐 이거 넣어봐 불안해 야 울기벌가 보이냐 저 형 어깨는 두께가 안된다 나 괜찮았어요 졸라맨 갔네요 졸라맨 난 좋아할만한가도 안했어 좋아해요 야야야야야 오복파이브가 어딨어요 이거 cg에서 가는데 빛이 쫙 열리는거 자 간다 가자 자 간다 가자 잘했어 잘했어 팀을 우선 정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앉아 힘들어도 저희 팀 김석진이요 김석진 팀 하자 김석진이요 저희 팀 저희 김석진 팀이요 저희 팀 김석진이요 윙기 폭발인데요 김석진이요 네 그럼 세 팀 모두 이 팀 명을 정해야 될텐데 우리 뭐 할까요? 우리 김석진이 김석진이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선생님이 이렇게 막 팀으로 정하는거 아닙니다 너무 우렴한거 아니야? 우린 김석진 할까? 하하하하 네 진실 야 수원 형이 성수원가 하나 아니냐 형이 성수원가 하나 아니냐 형이 성수원가 하나 아니냐 왕상수였나 오랫동안 아 형 딱 그거 하나 잃었어 아 규형 아 규형이 아 규형 아 규형 아 규형 아 킹파트라슈 진짜 아 대체 안되겠네 이거 잠준이 색이 되게 잘 나와 다다라라라라라라리 널 보고있어 내 남자친구 널 위한 멜로디 멜로디 손 조심하십시오 아 눈매 호에홍 아 눈매 호에홍 아 잘하네 아 아 아 아 어 생겼다 생겼다 하하하하 아 아름다운 눈이 크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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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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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아야 돼 닦아주기 닦아주기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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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1억 어 진영 파랑이 묻었어요 아 아 잘 되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아 아 잘 찍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방 안에 들어와 인형을 발견한 석진 뭐지? 어머 이거 내가 살짝 갖고싶던 인형인데 어떤 친구지? 뭘 발견해 뭘 발견해 뭘 발견해 뭘 발견해 뭘 발견해 게이 렛잇잇브로우 9 8 7 6 어 어 자 자 이 방송 얘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낯이라도 잘생겼어 형 잘생겼네요 형 원래 잘생겼고 형 야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그 조회수랑 그 하트수야? 맞습니다 야 기술이 발달했네 와 이거 어깨가 높기도 하겠네 어우 형 너무 약간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오늘? 죽일 순 없잖아 그렇죠 그래 이분은 좀 그래 인형인데요 이야 잘생겼다 잘생기긴 했어요 네 잘생겼어요 되게 그 대한민국의 순수한 청년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 뿜뿜 잘생겼네요 아 드러낸 뭐 말씀해 모른다고 하십시오 모릅니다 네 제가 그 팀의 마트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네 네 제일 막둥이가 있습니다 막둥이가 있습니까 네 지니라고 네 지니라고 네 그 친구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데 잘생기고 잘생긴고요 잘생긴고요 네 정 정 정말로 호석이는 참 찐이같이 생겼네 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다음은 월드와이드 헬스업 수상 3회에 빛나는 우리 진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3회? 3회 났어? 많은 플래시가 터지고 있는데요 자 진씨 포즈 부탁드립니다 오 오 오 센터로 tämä 센터로 좀 하세요 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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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딘데요 네 와 잘생겼다 잘생겼다 좋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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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신 분이 들어온 거 같아요 고기 너무 좋은데요. 고기 너무 좋은데요. 네 편지도 가지고 와 골카 골드 카드 아니야 손 밀고 어쩌다 해줄게 안녕하세요. 오늘 달방스쿨에서 선생님을 맡은 진입니다. 와 요즘에 컴백할 때마다 정말 좋은 노래를 들고 나와서 기쁩니다. 항상 이 우리 중국을 만들어주는 우리 멤버들 네 점점 귀가 빨개지죠. 관심을 받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ㅅ ㅅ 형태의 복불룩 우리도 까나리 이런 거 한번 먹어보자 그거 엄청 많이 나 엄청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진 싫어할 사람이 그거라고 했어 내가 이러려고 갈방 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연예인 했나? 막 그럴 거잖아. 내가 안 거리면 되지 너 벌레였데 내가 이러려고 해야지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핫도그는 다 소화 되면서 핫도그의 몸에 있는 여행 일지를 쓰는 거였다. 앤디 뭐, 앤디운! 형 되게 신박하다! 이렇게 나와서 좋은 영양분이 되었어요. 오!!! 대박이다! 핫도그의 나무가 자라나게 되었어요. 이런 거있지 않아? 이 회사 분야. 좋은 걸음이 되었다! 대학교를 직원하고 오티를 다니다가 4월달인가 5월달에 등교기에 저희 캐스팅 담당자분께서 그 대학교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운명이었던 거네요 이 학사고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네요 당장 소윤단이 지금 만들어서 학사고예요 그대학교가 아니었어 나 그래! 일만 한다니까 그래! 내 운명을 이렇게 만들어도 학교라고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들어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예요 대상보다 더 큰 의미가 아닌가 지민이 스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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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진영! 저거 이 표정인 거예요? 우리 스탑기 형 필요하지 않나? 진영! 나이 때 맞지 않나요? 나이 때 맞지 않는 표현인 거 같아요 진영! 깜짝함이 있어야 돼 원래 사람이 사람이 진영! 저기 우리 맏형이 나올 수 있는 편이 아니에요 저기에 웃음 발음이 나오기 위한 이모야 아유!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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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까지 오늘로 고생 많았다 짝짝짝짝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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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단은 2017년 행복한 하루하루를 형이랑 같이 해서 정말 좋았고 어.. 이렇게 행복한 추억들을 형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 2018년에는 어.. 여행 갑시다 우리 멤버 7명끼리 여행가서 신나게 삼겹살도 먹고 한잔하고 그이.. 독탐을 하라고.. 하고싶은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뒤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우리끼리 차타고 가면서 안나치고 건강해줘서 고맙고 2018년에도 건강해주세요 고맙다 뽀빠 드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